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이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대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옵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 된 것이여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세인들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얘기하죠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권세 누가 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정말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악한 겁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하면 악한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꼬투리를 잡으려고 겁도 없이 질문을 한 거죠 알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는 게 힘이라는 이야기죠 이걸 모르면 무지하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 저 사람 참 강하다 저 사람 참 뭔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초 보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기에 몰랐다면 예수님께 정말 여쭤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권서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리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무슨 권서를 하는데 목소리 톤을 끼자마 이렇게 성경에는 그저 글로만 적혀져 있죠 가로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리세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토론이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톤입니다 또 누가 권세를 줬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눴죠 이번 주도 오늘도 이 질문이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세인들과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를 보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을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겠습니까 어찌 됐든 깨닫게 하려고 어찌 됐든 한 번 혹시라도 비유를 하나 더 들으면 깨달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33절에 말씀하시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이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자진 이해하시죠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포도원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새를 준 겁니다 말하자면 포도원 때가 되니까 그 새를 받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만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보냈는데 보낸 사람을 새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돌을 던져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쳐 죽이고 하나는 심히 때린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선자를 계속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죠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전부 다 죽였어요 선자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 선자로 부를 받았을 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거지 예레미야가 왜 나를 불렀어요 왜 맨날 맞아 죽고 막 그래서 예레미야 봅시다 툭하면 시위대 뜰에 갇히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막고 이런 겁니다 왜 나를 선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막 가슴에 탁 꿇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막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죽였지 그걸 이제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정도를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다 쳐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대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래도 내 아들은 좀 다르게 하겠지 자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대신 그랬더니 38절 보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거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거 막장 드라마 이런 얘기가 없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도대체 상속자가 왔으니까 주인 아들이다 그래도 새를 들이자 이래야 되는데 야 저거 죽이면 우리 거 되는 거네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그렇죠 이런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돈 밖에 내어 쫓아 어떻게 해요? 죽였느니라 그렇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예수님이 미리 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은 돌아가셨어야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까지 죽일 거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죠? 45절 말씀 보면요 대제상자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어제 예수 저놈이 우리 얘기 안 해? 잡자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포돈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39절에 쫓아내어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포돈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나갔을 거예요 아휴 그냥 갔을 거예요 이렇게 이 대답은 안 했어야 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돈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들 얘기하면 지들 입으로 얘기하면 죽여야 돼 우린 다 죽어야 돼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그리고 그 포돈은 새를 제때 줄 사람들한테 다시 맡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요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데 가장 어리석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답을 얘기해요? 자기들 얘기인데 아 창피해서라도 말을 못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 얘기하십니다 이분들이 그거요? 잡아가지고 죽여야 돼요 저것들 그리고 새를 꼬박꼬박 낼 사람 따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맡김이 올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꾀에 속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다 속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을 옆에 두고도 자꾸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게 없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듯 못 알아듣습니다 또 자기 딴에는 대답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열심히 대답하고 잘 들으니까 자기들 얘기라 이게 하지만 분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벌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답을 하십니다 또 성경 안 읽어봤니 즉 너희들 다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대지상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 너희들 얘기합니다 아마 앞에는 자기 얘기들 하는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어? 우리 얘기구나 이때부터 기분이 슬슬 나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너희들 성경 안 읽어봐도 너무나 열심히 대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경 안 읽어봤니 이거? 그러니까 어? 우리 얘기네 그러면서 슬슬 기분이 나빠집니다 42절 말씀은 10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온 겁니다 그 구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가져와서 모퉁이 돌을 세운 겁니다 그럼 모퉁이 돌은 뭐냐는 거예요 건물을 지탱하는 콘에 가장 중심되고 핵이 되는 기초가 되는 돌인 겁니다 그럼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모퉁이 돌이 그 모퉁이 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돌인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그 돌을 가져와서 그 모퉁이 돌로 딱 만드신 겁니다 그 건축을 지탱하고 그 건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딱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건축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든 알았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을 그 모퉁이 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더라면 안 버렸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게 잣대가 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걸 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42절과 10편, 118편에 나오는 그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왜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이 그리스도인데 아무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내는 거예요 특히 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바리세인들, 백성들의 장로 그리스도는 모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버린다고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이 내버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지탱하도록 우리의 인생, 그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알아들은 거죠 어? 우리 얘기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참 답답하죠 그 말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들고 뭘 알아들었냐고? 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네? 우리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여기에 흥분을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 지금 어린이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제임스가 금요일에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찬양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씩 기도하다가 한 번씩 보거든요 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니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 기도 끝나 보니까 안 들어오고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너 기도 때 어디 갔냐니까 잠깐 뭐 하나 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15분 기도하는데 잠깐 나갔다 오면 기도는 언제 하냐 굉장히 뭐라고 그랬습니다 걸러면 너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순종해야지 또 그런 건 순종해요 사람들에게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기도 시간에 절대적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중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진짜 알아들어야 될 말은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요 알아듣지 않아도 될 이상한 거 붙잡고서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겁니다 전부 유기해요 뭔 얘기하면 다 육신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요 흥분하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 정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발견하면 그 육신적인 건 별거 아닌데 그거 붙잡고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대지상들 뭡니까? 뭐? 우리 얘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뭡니까? 이야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인데 우리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냐 회개하고 돌아서 써야 되는데 딱 그것만 못해요 왜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야 니들 생각 니들 기준으로 지금 건축자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내가 내 분야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들 진짜 답답하다 또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끝까지 못 알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무서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외치는데 너희들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안 믿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기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빠들이라 나를 믿고 올바르게 깨닫고 나를 믿고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하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 핵심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영어로 철치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렇게 고락하고 또 힘나면 수요일도 한번 와보고 금요일도 와보고 그렇죠? 주일날 또 일찍 깼으니까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고 그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와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재와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나를 구원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와서 모든 걸 다 해요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재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기도도 하고 다 아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가슴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한데 능력이 없어요 뭡니까? 행위는 다 하는데 실제 알매가 없어 여러분 수박 딱 샀는데 안에 알매가 없어 그럼 뭡니까? 그런 일 있을 수도 없겠지만 수박을 샀는데 딱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겉은 맛있는 거예요 수박 고르는 방법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죠 그 수박을 하나 딱 골라서 깼는데 아니 통비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다면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봉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죠 제가 볼 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이게 성격이 체면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우리 세상이 얘기하는데 성격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격은요 아무리 성격이 더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야 가자 그때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예요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마라 안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여기서 우회전 딱 우회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이해될 때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땅을 기업 뭔 얘기입니까 땅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자면 돈 벌 것이다 싹 벌 것이다 온유한 자는 돈 많이 벌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따라 순정하면 돈 만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못 따라가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가지 말았는데 혼자 뛰어나가 자회전인데 우회전 가자 하는데 안 가 그죠 올인 하는데 안 들어가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안타까운 심정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못 알아듣을 때 아휴 못 알아듣는구나 돌아서 쓰시면 될 텐데 야 내가 비유 하나 또 들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포도운 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길을 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딱 부쩍 기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죠 잡아 죽인 겁니다 선제를 앞에 온 선제들 다 잡아 죽이고 상속자 그 포도운 주인 아들 되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잡아 죽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아휴 그래 말이야 저 사람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내 거란 말이지 매일매일 오직이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매일매일 갈보리산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나는 아직 다 이루는 것 같지 않거든요 열심히 내 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말은 말씀 붙자고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 붙자고 기도하는 것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분노 뭐 다른 건 다 해 세상이 말하는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붙자고 기도가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열매 맺는 자들이 받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44절 말씀하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흐트리라 도대체 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돌이 네 위에 떨어지고 네가 그 위에 떨어지면 어쨌든 간에 둘 다 죽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돌이 그리스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게 내 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리는 영인데 이게 과연 그리스도가 나에게 살리는 영이냐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아 이게 원래 모퉁이 돌이 없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 돌이 내 위로 떨어지든 내가 그 돌 위에 떨어지든 어쨌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어지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이해 되어지면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걸 붙잡아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리스도가 반석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다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래가 되면 어떻게 되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지날 때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알고 있으면 그 위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든든히 서 있게 되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은신처 대신 여호와여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돌이 사람 위로 떨어집니다 돌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돌 떨어지면 죽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그 경륜, purpose,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 답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거는 밑에 떨어져도 그 위에 있어도 떨어져 이래나 저래나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란 말이 도대체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44절에 이 말씀을 딱 끝내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랬더니만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건 어떻게 돼야 되죠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럼 어찌하리까 그런데 46절에 잡고자 하나 잡아서 뭐하게 잡아서 죽이려고 금방 잡아도 니들 죽인다 그러니까 또 그 말씀 성취를 잊으려고 또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씀 성취를 잊으려 저처럼 예수님 잡아 죽이자 잡으려고 하니 잡으십시오 무리를 무서워한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다행이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야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래서 적어도 백성들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선지자로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더러 하여튼 안 믿었어요 뭐 저 누구지 저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백성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모릅니까 다 알죠 이 부분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분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그렇게 알아야 돼요 백성들도 예수님을 온전히는 알지 못했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렇죠 일단 죽이려고 했으니까 적어도 백성들은 선지자니까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달라졌겠죠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는 거고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거를 잡고 난다면 상처? 그렇겠죠 뭔가 예수님에 대한 상처예요 갑자기 해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온 백성이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자기 말 듣고 대제사장당 말 듣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전부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서 들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반면에 주시니까 계속 쫓아가고 이거 뭐지?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네요 그러면서 이거 뭐지? 왜 백성들이 저렇게 쫓아다니지? 그럼 백성들이 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열리니까 뭐? 말도 안 돼 이게 상처입니다 상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흔들릴 때 우리는 굉장히 위협을 받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의 언약을 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얘기를 늘 듣죠 사자굴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계속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해서 굴속에 사자굴속에 들어간다는데 살아나왔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30일 동안 어쨌든 평생이니라 30일 동안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돼 많지 않을걸요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나는 복음전해야지 사드락 매사 가벼누고 풀무웃불 속에 들어가는데 우상의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편안한 상황이냐 불편한 상황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언약 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언약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빨리 언약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다른 본질인 세상 것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오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싹 다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오직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싶어서 놓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놓치도록 너무나 많은 것을 유혹을 쭉 깔아놓고 있죠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성공하기를 갈급한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유혹을 툭 갖다 주면서 오직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이거 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나이다 그 사람 절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 정말 내 목숨을 걸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닌가요?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세상이 위협하다고 세상이 나를 협박한다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아니 하신다 그래요 세상이 무릎 꿇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지 아니 하는 사람들 세상이 너 죽인다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죽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본질을 다 뺏긴 거라니까요 세상이 무릎 꿇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껏 좋아하고 본질을 이미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갈보리 선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싹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 그걸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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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라 예수님께서 다 했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갈보리 선언약이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갈보리 선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이게 우리가 붙잡을 갈보리 선언약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 따라서 나도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은 오늘 그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많은 생각과 염려 속에서 많은 것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내 스스로 이걸 떨쳐버리라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시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 없어서 그게 갈부리 선언약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감남선언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43전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하신 것이 감남선언약입니다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그 미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자꾸 막 응답받자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응답을 받자라는 그 말도 틀린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자꾸 뭔가를 찾는데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거 해야 돼 이걸 꼭 찾아가야 돼 응답받아야 돼 문제가 있어서 풀어야 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 문제는 다 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생겼냐 그냥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준 그걸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알면 다 끝날 텐데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계속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언약이 하나님 얘기를 한 것이고 오늘은 언약 회복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언약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 안에 언약은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감남산 언약이란 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의 나의 미션은 도대체 뭐지?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오직이고 그게 갈보리산이고 그게 감남산 언약인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냈은 거예요 나는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 그분이 미션을 주셨는데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뭐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뭐지? 가정에서 사람 현장에서 학교에서 사람 만날 때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뭐지? 이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다라빠 언약이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 앉아가지고 계획 다 짜고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가 계획서에서 자기 시간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게 본질을 놓치는 핵심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본질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 속에 맞고 틀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맞고 틀린 건 우리한테 있는 거지 우리가 볼 때 맞았다 우리가 볼 때 틀렸다 며칠을 지나보니까 몇 년을 지나보니까 야 이건 틀린 거였구나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에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다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맞다 틀렸다 감히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별 시작과 끝에 영원이라는 시간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자가 뭡니까? 조금 우리 인생에 뭐 70 강건하면 80 책을 좀 보면 과거사에 조금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보고 맞았다 틀렸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계획을 구하고 찾고 그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그걸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 하래죠 그리스도가 선자 제사장 왕으로 오심을 정확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받게 되십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평생 저주 가운데 사는데 가문의 저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서 맨날 속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겠느냐 맨날 하나님 떠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겠냐는 거예요 알복사님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맨날 하나님 떠나 있고 맨날 제어 저주 맨날 사단의 권세 그럼 우린 뭡니까? 아무리 발보도를 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회복이라는 게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어냐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 안 되면 내 생각이 안 된 것이지 내 삶 동안 안 된 것이지 70이와 80 사는 그 평생 동안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뒤에 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짧게 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서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이건 멈춰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진가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오실 그리스로를 봤다 그랬어요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 그리스로 오실 그리스로를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내일 일어난 일 앞으로 평생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딴 거 안다 말이에요 이걸 못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로를 대적하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도 못해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불불불불불떠 아이고 저 죽이고 싶은데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사는 겁니다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이 연약을 붙잡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 그대로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우린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되어지는 일을 따라서 벌어지는 상황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를 강물에 놓으면 그냥 떠내려가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예수를 똑바로 우리가 알며 본질을 회복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이 땅의 열매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이냐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취할 자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할 사람이다 이 응답 누리시는 최고의 축복이 한 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다위됨을 아는 최고의 한 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어려움 갈등 예수 이름 앞에 회복되어지는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